네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너 가면 안 돼 안 가던 옷 되게 가만히 있어 응? 아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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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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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신구점 관리해 주면 심부점 사료도 따로 있고 근데 얘네 지금 나이가 많잖아 선생님 다루니까 잘 먹으면 좋다고 입맛이 없어 계속 못 먹었잖아 응 많이 먹어 많이 어깨 아빠가 입을 갈래 어깨아 좀만 기다려 엄마 아파서 엄마 아파서 자 졸려 졸려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집도 눈 동그래졌는데 아들 으 으 식사 하실까요? 식사 시승 돌아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어? 응 잘 먹네 다행이다 배고팠나봐 뭐 좀 안됐는데 으 으 으 왠일로 다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아들 밥 먹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으 좀만 기다려 물 데프고 있어 다행히 버터 후렴 구근 뱅 기곱 오 오 집중 ... 집중 ... 집중 ... 집중 ... 집중 ...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나오자 엄청 빨리 떨어졌네 저는 주사 빼면 더 빨리 떨어지잖아 완전 줄이 흘렀잖아 에휴 순둥이 아니야 처음에는 순둥이 조금씩 볼록해지면 이때부터 짜증내 일어날까 어머 아빠 빼줄게 너무 잘했다 새어 나오는데 다른 사람도 피난다 잘했어 뭐야 왜 엄마가 만지에 가만히 있어 에어무중 좋더니 좋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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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